하아.. 왜 한숨이야.. 여자친구랑 삼백일이잖아 그니까 삼백일인데 왜 한숨을 쉬냐고 모르지냐 아니 너희 친구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왜? 옷 사주면 되겠네 여자친구 사이즈도 모르잖아 아니 너 그거 몰라? 아! 아트럭스! 왜 또 한숨이야 여자친구랑 삼백일이잖아 그니까 삼백일인데 왜 한숨을 쉬냐고 여자친구가 옷을 너무 못 입잖아 너 그럼 직접 코디를 해주면 되겠네 너 그거 몰라? 아! 아트럭스! 왜 또 한숨이야 여자친구랑 삼백일이잖아 그니까 삼백일인데 왜 한숨을 쉬냐고 당장 내일이 삼백일인데 뭐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그런데 뭐 없나? 너 거기 몰라? 아! 아트럭스! 왜 또 한숨이야 여자친구랑 삼백일이잖아 그러니까 삼백일인데 왜 한숨을 쉬냐고 옷을 사주고 싶은데 동물처럼 옷걸 어떻게 이쁘게 포장하냐 아니 너 옷 사면 이쁘게 박스에 담아서 포장해주는 거기 몰라? 아! 아트럭스! 아! 아트럭스! 아... 이젠 한숨 좀 더 만지 말라 우리한테 거기가 있잖아 바트럭스! 으으으으음 궁극기 감사합니다.